안녕하세요. 이델림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지난주 간단하게 리뷰를 드려보자면 태평양, 몰산, 우류, OEM주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중요한 자리들 지지를 받으면서 강력한 반등의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 불황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계속적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임상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일례로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소비를 줄인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생필금 같은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소비를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업종과 기업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 관련된 섹터 그리고 거기서도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불안기에도 결국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튼튼한 기업들 그러면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핵심적인 건 지수보다는 기업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실적에 더더욱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은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노란 채널을 추가를 해주시면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실적이 월등히 좋고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은 기업들 자주자주 공부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노란 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 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보다는 기업에 집중하는 시장 그리고 종목 장세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 오늘 주도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기에 강하다 그리고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 식음료 섹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날 이 식음료 쪽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았어요. 특히나 최근에 좋았던 거 BGF 리테일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비슷한 유사 기업으로는 GS 쪽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GS 리테일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BGF 리테일이 주가 흐름이 더 그쪽에 대한 편의점 사업부에 대한 특허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관련 기업들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는 롯데 7성 기업도 좀 자주자주 제가 노란 톡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롯데 7성은 지금 저점을 다지면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고요. 이번 주 수요일날 거의 7% 가까운 대형주들이 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삼양식품, 농심 이런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이 부분은 결국 불안기에 강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금료 섹터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의 능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제품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가져와 봤고요. 그런 기업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종목고등은 189980 흥국 F&B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마켓컬리 관련주로 사실 알고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재료 테마 관련된 기업을 떠나서요.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월등히 좋고 그리고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굉장히 카페 쪽, 커피 쪽 기호식품에 대한 소비는 줄일 수가 없을 겁니다. 기호식품이라고 한다면 담배, 카페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커피를 자주 소비되는 이 부분에 놓고 본다면 그쪽의 익스포저가 높은 EDI 공급도 하고 있고요. 이 흥국 F&B라는 기업은 기술적으로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주요 입형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시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어사이드가 좀 더 높은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흥국 F&B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사실 2022년 1분기에 안 좋았어요. 1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들이 높아지면서 물동량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커피 원두 가격이 인상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판가 인상이라든지 잘 협의를 통해서 원자재 가격도 잘 협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잘 반영이 됐던 거고요. 실적이 좋다는 건 사실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 보시면 올해 2분기, 3분기 계속 좀 좋아지고 있고 15% 수준 이상을 영업이익률을 잘 거두고 있다. 그리고 전 사업부 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실적을 넘어섰고 연평균 성장률도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Q까지의 누적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2분기부터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물동량 가격 안정화를 통해서 이익성도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오늘 첫 번째 흥국 F&B의 투자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테일러 팜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푸른 제품인데요. 사실 저도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이 제품을 자주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대장내시경 보면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내기 위해서 약들을 많이 드실 텐데요. 아마 이 제품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의 효능을 제대로 느껴본 사람으로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팜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CJ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마트, 홈플러스에 납품하고 있는 국내 1위 푸른 업체를 동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언제 인수했냐면요. 작년 7월에 75%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 특정 기업을 인수를 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지분이 높기 때문에 그 동사, 인수한, 결국 피인수된 회사의 실적을 연결 재무제표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뜻은 동사는 실적이 M&A를 통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7월에 인수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제대로 다 온기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체 음료 쪽 관련된 시장 추이. 아무래도 사실 당도가 높은 제품은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당뇨라든지 이런 고위험성.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병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쪽 표시는 것처럼 당분보다는 영양소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신선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제품 쪽에 특허가 있는 흥국 F&B는 과체 음료 시장, 테임노, 팜수를 인수하면서 푸른 업체에 대한 시장 점유효력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커피 쪽 원두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성 높은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수요라든지 과체 음료 그리고 본인의 몸을 더 챙기는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체 음료 시장은 사실은 2016년 이후에 역성장을 하고는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21년, 22년 계속적으로 1인 가구 시장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거라고 같이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사실 전세계 1등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양한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독보적으로는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후발주자로서 이디아, 그리고 저가 커피죠. 메가 커피라든지 컴포즈 커피, 백다방 중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시장 캐파가 넓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로스팅과 원두커피, 그리고 캡슐커피까지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제품을 원스톱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 흥국 F&B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기에도 강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흥국 F&B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만 먼저 좀 중심적으로 봐주십시오. 2020년의 영업이익은 25억이었습니다. 작년에 67억이었고요. 올해 107억 정도로 계속적으로 연평균 실적 성장이 이뤄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년은 실적 성장한다는 그 근거, 결국 아까 얘기 드렸던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거비 소비량이 높다, 그리고 이 푸른, 그리고 당도보다는 건강 위주의 음료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부분에 무게중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연평균 성장 데이터를 보시도록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60%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익성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성이 2020년, 2021년에는 안 좋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영업이익은 25%씩, 영업이익은 60%씩, 순이익은 40%씩 제가 좋아하는 조건에 훨씬 상의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률, 성장률 또한 2020년을 원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를 제대로 누려나갈 수 있는 올해가 되게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불안계 재무환영상 지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테일러 팜스를 좀 인수를 하면서 은행한테 돈을 좀 빌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체 비율은 전연동기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높아지긴 했지만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 성장, 그리고 테일러 팜스를 새롭게 인수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동 비율은 제가 좋아하는 120%를 넘는 상의하는 수준, 매우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좀 어려운 시국을 겪긴 했지만 유보율도 꽤 주니 우주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체 비율보다는 사실 유동 비율과 유보율에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R 밴드와 PBR 밴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BR 밴드는 현재 한 중간 정도 값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PER, 성장성을 놓고 본 밴드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중심값보다는 하단에 살짝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좀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는 보수적으로 3,300원까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반적으로 시금료 소비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인 제품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 불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기업, 이 두 개 기업 외에도 너무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제가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으로 실시간으로 정중의 저와 시황이라든지 주도하는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제 브리핑을 드리는데요.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니까요. 많이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지수에 집중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의 주가에 집중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실적 대비 저평가 되어야 되는지 명확한 판단력을 내리실 때의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라인 드릴 테니까요. 채널들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황금 주도주는 MSC라는 기업입니다. MSG 아니고요. 우선은 MSG 관련된 기업이긴 합니다. 50년 전통의 식품 첨가물 1위 업체이고요. 고객사로는 CJJL당, 롯데칠성, 삼양, 농심 다양한 식품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원재료 수급을 위해서 종속회사 미얀마 MSC를 설립을 했고요. 결국 이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애진자 2007년에 현지에서 원재료 수급을 원활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미얀마 MSC를 설립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올해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얘기는 드리긴 했지만 오리온, 대상, 그리고 롯데칠성, 비제 브리테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매는 어디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미드스몰케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청과물 업체 중에서 사실 MSC랑 또 다른 하나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S&D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두 개의 기업 모두 사실 실적이 월등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MSC가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가전 부분이 있었고요. S&D도 관심 있게 보실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MSC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의 포인트는 식품청과물 50년 전통의 1등 업체이고요. 이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로 올해 가시적인 성과, 사상 최대 실적들이 나올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적 데이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수사 년 제품 쪽에 대한 성장률이 크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까지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식품청과물 업체 기업이기 때문에 조미식품 그리고 경기 불황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기 불황인지 또는 어느 정도의 진폭으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건 사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GDP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좋겠지만 2019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1년부터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 있고요. 물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좋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 지표들 또한 결국 경기 불황기에 강한 내수주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좀 추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출액은 꾸준히 막대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영업이익률 자칭으로는 10% 언더에서 유지됐던 기업인데 2007년 아까 또 얘기 드렸던 미얀마 쪽에 현지에서 원활하게 원재료를 공급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성과물들이 영업이익률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제품 쪽 조금 전에 도폐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올해 아직 3분기 누적 실적만으로도 지금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실적을 거뒀고요. 이미 4분기 실적을 잘 나온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이쪽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사는 제품 쪽에 지금 생산라인 공장 가동률이 95%라는 거 이 뜻은 전방 고객 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 수유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공장이 거의 풀케파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MSC 그리고 아까 S&D 두 개 기업 모두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최근 리포트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도 식품 첨가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오뚜기 관련된 부분에 회사도 하나 있습니다. 조홍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회사 주가를 찬찬히 보시게 된다면 전고점 부분까지 소리 없이 강하게 올라왔고요. 결국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결국 2차적인 실적들을 통해서 반등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매우 매우 잘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적 보는 것만큼은 하나 자신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오시면 많이 그렇게 실적 좋은 기업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저는 장전에 어떤 브리핑들 내용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날 미증시 흐름이 어땠고 환율이 지금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유가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증시의 동향은 어땠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장중에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게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모른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를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비용 듣는 거 아니니까요. 많이 많이 노란톡 참여와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C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설명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사실 매출 성장률은 흥국 FNC보단 덜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근간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불안기에도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2020년의 영업이 129억이었고요. 작년 영업이익은 213억, 올해는 267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도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이미 걷어냈고요. 동사 보시면 2020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3%, 14% 정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조업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저는 대부분 영업이익률 좋은 기업들 가져오는 부분이 있죠. 사실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 또한 하나가 바로 RO입니다. 자기 자본이익률이 얼만큼 좋았는지 또는 OPM, 영업이익률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OPM도 너무너무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매번 얘기 드리지만 기업이 보여주는 절대적인 실적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실적이 성장하는 주식들을 매우 매우 사랑하고요. 그런 기업들만이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돌아가셔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좋은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밀리면 과감하게 분할을 써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들은 실적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거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 실적 데이터들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 불안기에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사실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기업들은 불안기에 도태가 될 겁니다. 실적이 좋고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들, 부채 비율 상당히 좋습니다. 55%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유동 비율은, 저는 가급적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100%인데요. 그리고 좀 좋으면 120%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올해 3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유동 비율이 180%로 상당히 재무적으로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유보율, 유동 비율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업이고요. 지금부터는 시간에 투자할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쌀 때 잘 사셨다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맞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쌀 때 사는 전략들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실적 대비 과연 싼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PBR 밴드 우선 제껴놓고요. PBR 밴드 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적인 밴드선에서도 그 밑에, 최바닥에 있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주가는 최바닥이다. 거기서 바로 투자 수익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목표 주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6,800원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공부해 드릴 기업들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란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시고요. 바로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참여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위 1비하는 투자는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득한 투자, 주가가 실적 대비 현저히 싼 기업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전략들 이거는 주식 투자에서 있어서 만큼은 전례 없는 유일한 저는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많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주식 컨터도 계속적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8번째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